일반적으로 폐암이 방사선 치료 후에 폐암이 얼마나 잘 치료가 됐는지를 보는 것은 방사선 치료가 끝나고 1개월 후에 사진을 찍어서 결과를 봅니다. 그렇지만 암이 다 없어졌다고 해서 완치라고 얘기하지는 않고요. 최소한 5년 정도를 관찰을 해서 폐암이 다시 재발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전이가 되지 않고 암이 보이지 않을 경우 저희가 완치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.